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가끔은 탄산음료 같은 톡 쏘는 음료가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탄산음료는 아무래도 칼로리가 있으니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음료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고칼로리 음료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린몬스터 디톡 콤부차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린몬스터 디톡 콤부차는 칼로리, 당, 카페인 함량이 적어 체중관리 중 가볍게 즐기기 좋은 음료예요. 거기에 유익균의 먹이로 유산균의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레몬홍차, 패샨우르츠, 허니자몽 이렇게 총 3가지 맛으로 나눠져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한 그린몬스터 디톡 콤부차입니다. 휴대가 간편한 개별 포장 파우치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한 번에 한 포씩 시원한 물 180ml에서 200ml에 섞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섞을 때 탄산으로 인한 거품이 발생하여 상큼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린몬스터 디톡 콤부차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클렌즈 주스로 유명한 헐리우드 48시간과 같은 브랜드 그린몬스터에서 출시한 콤부차예요.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드시면 더 상큼하고 맛있답니다. 그린몬스터 디톡 콤부차 한 포에는 17종 혼합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해요. 콤부차는 홍차나 녹차를 우린 후 유익균을 첨가해 만든 발효 음료예요.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탄산이 생성된다고 해요. 허니자몽은 쌉쌀한 자몽과 달콤한 꿀의 조합이 너무 맛있었고요. 패션우르치는 열대지방에 트로피컬한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와 톡톡 튀면서 상큼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레몬 홍차는 잘 우린 홍차에 레몬즙을 떨어뜨린 느낌인데요. 씁쓸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나 식단 관리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